저희가 이곳 청와대 행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도대체 왜 청와대로 행진을 하냐고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 행사를 주최한 퇴진행동기업주념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행진을 철회했습니다. 하지만 그래서 저희 민중초구역의 투쟁본부는 유감스러움을 다시금 표현합니다. 즉 우리가 청와대로 온 것은 적폐가 청산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청산할 때커녕 적폐를 일부 늘리고 있습니다. 사드매치를 추진했습니다. 그리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트럼프를 초청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 와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금방 얘기했듯이 11월 4일 4시에 도심에서 다시 모이겠습니다. 구원밤 외치겠습니다. 11월 4일 모이자 11월 4일 모이자 11월 7일 모이자 11월 7일 모이자 문재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함성 들려주십시오. 11월 6일 모이자